오늘 우리 모녀가 완도읍내에서 해조류 페스티벌을 하고 또 정원 축제가 있어서 와서 그래서 거기 가서 인터넷으로 우리는 사진 찍으러 왔는데 구경도 하고 사진 찍으러 왔는데 그거 사진 올린 사람은 준대요 그래서 이걸 찍어서 이거 내가 우월하는 나무는 별로 없어서 이거 우리 집 키우다 죽은 나무가 있어서 이거 두 그루 얻었어요 오늘 와서 여러 가지 구경을 잘했어요 1분은 넘겨야지 롱이 되지 저쪽을 돌봐요 아니 얼굴을 저쪽을 보세요 저쪽은 완전 이쪽도 보세요 사람이 간 건 정면으로만 볼 수 없어요 오늘 몇 분 됐어요? 1분? 1분? 안 보여요 1분이 넘었나? 아 1분 넘었어요 롱 됐네 응 끓겠습니다 이제 집에 가야 돼요